네, 정부가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PC 노선을 연장하고 오는 2035년 1부 개통을 목표로 DEF 노선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 대도시권에도 GTX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하기로 했죠. 정부가 오늘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과연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오늘 출퇴근 30분 시대를 앞당기겠다. 그래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잘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주목을 끄는 내용이랄까?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까? 교통을 정보하는 입장에서 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의 주거 환경, 도시의 공간 구조를 결정한다. 중요한 요소라는 걸 밝혀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도시의 교통은 결국 입체적이고 3차원적 입체적이고 또 고속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을 기본 전략으로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반갑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사실 2기 GTX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또는 시민 또 시장에서 약간 또 이렇게 좀 사랑살려가 많았거든요. 과연 할까 이걸?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GTX, DEF를 2기 GTX라고 하죠?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밝혔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로 해서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사업이지 않습니까? 각 이제 관련 주체들이 이제는 정부를 믿고 차분차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발표 GTX 2기 GTX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자, 그럼 GTX 광역급행철도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우선 그러면 1기라고 하는 우리가 GTX A, B, C 노선 먼저 들여다보면 우선 개통, 올해 중에 개통이 되는 게 GTX A가 가능한 거죠?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이제 A가 가장 먼저 추진이 됐고 크게 이제 두 구간을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동탄에서부터 수석까지. 여기는 이제 기존에 우리 수석 단위는 SRT와 공용하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선으로 파주에서부터 서울역 또 삼청을 거쳐서 수석과 연결되는 두 구간이 있는데 먼저 1차적으로 이제 3월에 조금 앞당겨서 수석화 동탄권을 개통을 하고요. 3월에 수석화 동탄. 네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위의 윗구간, 이제 파주, 서울 구간을 이제 개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지나간에 삼성역이 가장 핵심적인 역이거든요. 중간에요? 그렇죠? 네네, 삼성역이. 근데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정말 엄청난 그런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합 개발을 해서 그 강남 이제 영동대로 지하에 엄청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역으로 지금 GTX 노선이 3개인가 지나가게 되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늦어져서 이게 GTX-A가 삼성역을 통과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완전 개통에는 걸리는 거죠? 네, 그렇죠. 28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통에는 삼성역 건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B, C 노선, A, B, C 노선의 또 중요한 게 B, C 노선은 착공을 언제 한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나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B, C인데 C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C? 네, 그래서 이제 C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착공이 됐어야 되고 B도 원래 작년 말이면 됐어야 하는 게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이제 사업자 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협상도 이제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뭐 곧바로 착공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기, G2X, A, B, C 노선이 지금 연장 계획이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끌던데 연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B, C 노선? 네, 일단 A 같은 경우는 지금 동탄인데 아래 평택으로 해서 아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평택까지? 네, 아산. 그 다음에 이제 B도 이제 춘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이렇게 노선이 길어지게 되면 길어진 만큼 이렇게 왕복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훨씬 많은 이제 차량 편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래 노선을 계획하고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간격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이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연장하더라도 이렇게 그 본래 구간처럼 이렇게 자주 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춘천이나 뭐 이런 원주 이런 쪽에서는 GTX보다는 뭐 일반 뭐 그 기존의 이제 철도들을 이용하는 게 뭐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직 퀘스전입니다. 지금 C 노선의 연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C 노선 같은 경우는 북쪽과 남쪽 두 군데죠? 네, 맞습니다.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북쪽이고 남쪽은 천안아산까지 평택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하게 되면 많은 차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본 철도를 이용하는 게 좋게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그 원래 본래 구간에서 다니는 시간 간격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에 1대, 15분에 1대. 그런데 그 간격으로 운행하기에는 연장 구간에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네요. 자, 2기 지금 GTX 주목을 끕니다. 노선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게 수도권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GTX-D였는데. 우선 DEF 하나씩 한번 노선을 좀 볼까요? GTX-D부터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전에 조금 이제 오늘 발표는 긍정적이지만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게. 뭐예요? 오늘 이제 DEF 발표를 하면서 물론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하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노선과 여기 바뀔 수 있다라고. 바뀔 수 있다, 오늘 공표하는 게. 네, 그런데 일단 우리 시민들은 오늘 노선을 보셨으니까. 저거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보셨기 때문에. 저게 정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확정된 거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염려스러운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DEF 중에 먼저 지금 이제 D 같은 경우는. GTX-D 노선 한번 볼까요? D 노선은 이제 가장 먼저 추진이 될 거고요. 사실 전문가들 사회에서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공감대가 있는 노선입니다. 이제 지금 원래 ABC 노선에서 우리가 이제 처리를 못하는 지역을 우리가 이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2기가.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수도권의 서측과 동측을 연결하는 데 또 핵심적인 서울 강남을 지나가는.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어느 정도 이제 뭐 공감대가 있지만 여기도 사실은 조금 미세적으로 보면 정확한 어떤 역의 위치라든지 노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서울을 지날 때 강남을 지날 때 2호선 위를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2호선 위를. 그런데 이제 뭐 전문가들 간에는 또 뭐 좀 내려오는 게 맞지 않나요? 겹치니까. 2호선이 아니라 2호선보다 좀 밑으로 가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지금 지적위치는 더블 Y 모양이에요. 백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디테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최종으로 보셔서 나중에 뭔가 조종이 있을 때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에서 두 갈래로 나와서 부천 대장을 거쳐 삼성에서 교산과 원주로 가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는 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인천 분들은 굉장히 이걸 보면서 조금 좋아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D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 좀 있어서. D는. 그런데 이제 EF로 가면. E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 GTX E는 어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네 이제 E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인천공항이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E는 이제 물론 지금 발표에도 일단 D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D를. E의 이제 서울을 지나가는 노선을 보시면 아마도 이제 몇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강북 횡단선이라는 노선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강북 횡단선. 강북 횡단선.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울의 강북 지역의 인프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열악하니. 그런데 발표도 그때는 이제 경전철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철도죠. 이제 그럼에도 사실은 강북 횡단선의 어떤 타당성 그다음에 장래 어떤 도시 개발에서의 어떤 의미 이런 데서 약간 뭐 질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이제 핵심은 서울을 지나가는 노선이 중요한 부분인데 비슷한 이제 노선 때고 거기가 또 이제 또 북한산에 인접해 있고. 뭐 이래서 과연 GTX와 연계된 그런 과감한 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신중한 검토가. 우리 D, E 지금 두 가지 했는데 F까지 하고 F는 지금 원형이죠? GTX F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F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거는 뭐 전문가와 견해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이 GTX처럼 지하 깊숙이 고속으로 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먼 거리를 직결로 연결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 2호선처럼 순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대심도의 고속 철도의 과연 고철도의 개념에 맞나. 개념에 맞나. 그러다 보니 진짜 이 안도 기존선을 그러니까 새로운 신선이 아니고 기존선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도 일부만 이제 일단 추진하겠다고 돼서. 여기도 일단 지금 발표됐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유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GTX DEF 이른바 2기 GTX는 오늘 노선인과 역이 나왔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고 역도 확정이 안 됐지만 이거 다 지으려면 돈도 정말 엄청 문제가. 재원 방안은 다 나왔습니까? 네, 또 진일보 한 게 어쨌든 사실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면 우리 국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 민간 자본을 하겠다는 거는 당연한 발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산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민간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한 게 남아 있는데. 아마 후속 조치로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한 바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민자 사업이 도로, 철도가 있는데. 도로 같은 경우는 그냥 건설하고 운영권을 주고 요금 받아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는 우리 일본, 홍콩, 유럽처럼 철도 건설과 운영비를 요금 받아가지고는 해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글로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보통 철도를 이제 민간 사업을 할 때는 건설 운영뿐만 아니고 철도 노선에 연계된 도시개발 사업권을 줍니다. 도시개발 사업권. 네, 그래서 너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철도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해라라는 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사실 전문가들 사회에서 논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뭐 일부 정치권이나 또 시민단체 또 언론에서 야 이거 민간업사 특혜 주는 거 아니냐. 도시개발 근거에 주면 어떻다냐. 그런데 이거는 좀 오해하시는 게. 이거는 철도는 전 세계적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법제도 개선 좀 필요하고요. 특히 또 이제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기지텍스 이거는 공수표입니다. 이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분 조달을 해서 참여하는 사업자들한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맞습니다. 지금 발표하면 공수표가 될 수 있다. 그건 좀 주목해야 될 말씀 같네요. 지금 지텍스만 얘기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정부가 철도와 도로를 지하하겠다. 도시공간을 새로 짜겠다고 했어요. 선도사업을 하나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다행인 게 어디 하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어디 하겠다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어디를 예상해요? 일단 수도권에 경인선, 경부선 이런 철도가 있고. 또 지방에 부산, 대구, 광주에다 철도가 지나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매일 선거 때마다 나왔던 공약이에요. 그래요? 네. 지금도 총선 앞두고 지금 공약 내지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다 보니까 선거 때만 나오다가 그냥 끝나면 그냥 사라지는. 이런 게 반복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작년 말에 또 국회 특별법이 또 제정이 됐고 이번에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스케줄을 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보면 일단 공모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우리 이제 시 내에 이런 구간이 있는데. 선도사업 공모. 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한번 잘 만들어보겠다라고 제안서를 9월까지 받습니다. 올해. 9월까지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 정부에서 이제 받은 걸 잘 검토해서 지금 일정으로는 이제 올 말 12월에 선도사업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조금 이제 염려스러운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 곳이 상당히 좀 낙후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도시에. 그래서 이걸 또 도시 재생을 하고 이걸 통해서 도시 활력화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로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재무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탄탄한. 이런 이제 노선을 잘 골라야 되는데. 선도사업을 잘 치러야 되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또 우리 정부들이 하나 한 거 보면 일종의 나눠먹기 식으로. 야, 여기 줬으니까 뭐 여기도 줘. 여기도 하나 주고. 그다음에 또 혹시 또 목소리 큰 또.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결정되면 안 된다. 그게 조금 이념스러운데. 재무적으로도 좀 괜찮아야 되고.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 이게 잘못되면 그다음에 이제 실패 때문에 그다음에 정말 좋은 사업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기후일 수 있지만 조금 정말로 이제 선도사업은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로 이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철도와 도로의 지하와 선도사업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고속도로 정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고속도로 사업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하고속도로 착공 계획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혹시 언제쯤 준비가 될까요?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간이 지금 검토 중인데 우리 이제 수도권 제1순환에 김포, 서창 구간이 있고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경고속도로에 우리 동탄에서 판교 그다음에 양재 한남으로 해서 여기 지하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서울과 이제 인천을 하는 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이걸 구체화시키겠다는 건데 여기서 조금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오늘 발표에서 이 지하고속도로의 문제를 도로 용량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봤더라고요. 도로 용량의 확대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도로를 더 짓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제 서울같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서 지상부에 새로 도로를 공급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뭐 마드리드, 보스턴,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지하구속도로는 단순하게 도로를 더 늘리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 지하로 이제 도로를 내림으로 해서 지상에 지상부의 도로를 좀 재구조화해서. 지상부의 도로. 네, 훨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개념이 더 크거든요. 단순한 도로 용량 확대는 보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럴 거면 사실은 도로 용량만 늘리면 차만 늘어나고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야만이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어떤 사회적, 경제적 또 타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속도로 지하화의 문제, 철도 도로 지하화 문제 여러 가지 좀 유념해야 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 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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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